여덟이 다 됐는데 누가 만날려나? 아이돌로 넌 젊은에게 솔직하지 못하냐? 네? 솔직하게 얘기해 누구라고 이름 딱 돼 시겹이 씨 그건 뭐야? 모르시는 거예요 솔직한 말을 왜 이렇게 몰라서 그래요 그거 새로 나온 자동차 같은데? 뭐야? 아 이거 살찌는 건데 이분 목요일 아점 아침 점심 네 크리X 도넛 앤 아 아 뭐게 아 아가 뭐야? 아 아 뭐야? 아 뜨아 아 뜨아? 아 뜨아 아 뜨거 아 뜨거 아이스 아메리카노? 뜨거운 아메리카노 형이에요 아 그래요? 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짜증나 이 사람 나오지 말라고 아 무슨 아야 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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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약간 좀 방송 부적격 단어 같지 않아요? 아 그건 야메고 아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할 때 아메 꿈밥 할 땐 8시에 만나 늦지마 아메 올리브